안녕하십니까 3일 전기공사 기사에서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이번 문제는 공사재료 쪽에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몇 개 있었고 전반적으로 응용편에서는 간단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보통 한 70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 쌍방향 2단자였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2단자 단자가 두 개인 것 이러한 소자가 다이액이랄지 SSS랄지 또는 다이오드 즉 PM접합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쌍방향은 그랬어요 쌍방향은 우리가 이제 2단자 중에서 쌍방향은 SSS와 다이액이 있는데 여기서는 SSS가 되겠죠 자 요 SSS는 요거는 대칭 스위치라고 하죠 실리콘 시메트리컬 대칭 스위치 그래서 요건 5층 구조입니다 5층 구조 예를 들어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그래서 이게 5층 구조예요 왜 양방향성이냐 만약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인가할 때 P에서 N쪽은 순방향이죠 P에서 N쪽은 순방향 그런데 N에서 P쪽은 역방향이 되는 것이야 N에서 P쪽은 역방향 그래서 순방향 두 개와 역방향 두 개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만약 역으로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인가된다 그러면 P쪽에 플러스면 순방향 P쪽에 플러스는 순방향인데 N쪽에 플러스면 역방향이죠 그래서 일단 좌에서 우나 우에서 저나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상 전압이 높아지면 양쪽으로 통하죠 그래서 과전압으로부터 기계를 보호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양방향 2단자는 이 중에서 SSS다 물론 트라이액도 양방향이지만 이것은 3단자죠 SCR은 이것은 1방향 3단자가 돼 있고 2번 축전지어 충전방식 중 전지어 자괴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방전을 보충한다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되 비상시 일식인 대전류 부하가 급증할 때는 정류기에서 공급도 하면서 더불어 축전지어 에너지를 부담하도록 하죠 이러한 방식을 뭐냐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동 충전방식이죠 간단한 등가위로 그린다면 자 여기가 지금 부하가 있어요 부하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정류기입니다 여기가 정류기다 하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 부하를 여기서 공급을 한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그리고 부하가 급증한다 부하가 급증하면 여기서 공급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하가 감소했다 그러면 방전된 만큼 여기서 다시 충전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차 실기에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부동 충전방식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배터리와 배터리와 부하를 병렬로 해서 정류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건 4번이 되어있어요 저항용접에 속하는 것을 했는데 이건 텅스텐 전극을 이용한 방전용접이죠 그 다음에 탄소 아크 아크 용접도 방전용접 그 다음에 유니온 멜트 용접도 방전 우리가 이제 저항용접은 스포트 점용접이랄지 그 다음에 돌기 프로젝션 용접 이런 걸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용접이 있죠 심용접 그래서 4번이 프로젝션 용접 즉 돌기 용접이 되겠습니다 저항용접 열차가 곡선 궤도를 운행할 때 차륜의 플렌지 이 플렌지라는 것은 기차 박규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차 박규가 이와 같이 있다면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축이에요 축 그럼 이 부분이 플렌지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네일이 있으면 이 네일 궤도 네일이 있으면 이 부분 이 사이드하고 여기가 다면은 마찰장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곡선 주로 해서 곡선 네일 사이의 측면을 피하기 위해서 네일 측 네측 네일의 간격을 넓히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슬랙 확도라고 하죠 슬랙 확도 슬랙 확도